엘리트 플러스 멤버들께서는 지금 탑승군을 통해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승권을 준비해 주십시오. 다른 스텝 여러분들께서는 자성결고로가 분명된지 다시 조성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빈크리조사의 스텐바인 세이프티체의 크리스체의 두 고개를 들어보면 그곳의 높은 하늘 태빈크리조사의 스텐바인 세이프티체의 여러분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비행기는 이제 이륙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구나 천국 천국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비행기는 고도 약 1660m, 평균 시속 1090km로 순항하고 있습니다. 호놀룰루 국제공항까지의 비행시간은 이륙 후 약 7시간 52분이 소요되면 두 지역 사이에는 19시간의 시차가 있는 관계로 현재 시각 9월 27일 토요일 오전 10시 20분경에 장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늘 가까이 품은 날개가 되고 다시 바람이 되지 고마운 사람들과 행복했던 기억한 나로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그리 멀지 않는 곳 그리 우위 닿는 곳 어디라도 좋으니 나를 쉬게 할 그곳 보고픈 얼굴들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마음속 그곳을 향해서 저기 하늘 가까이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비행기의 부기장입니다. 편안한 여행이 되셨습니까? 우리 비행기는 앞으로 약 40분 후에 하와이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착륙 예정입니다. 현재 공항의 날씨는 구름이 살짝 끼어 있고 기온은 섭시 영상 26도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 대한항공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 또 뵙피를 기대하겠습니다. 에어 포 라이닝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잠시 후에 호놀룰루 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착륙 준비를 위해 꺼내놓은 짐들을 남좌석 아래다 선반 속에 다시 보관해 주십시오. 아울러 기내 면세품 사전 줄문서 작성을 마치신 손님께서는 저희 승무원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님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곧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등받지와 테이블을 제자리로 해 주시고 좌석 벨트를 매 주십시오. 차이점을 생시킬 수 있도록 서쪽으로 찾으면 라면서도 시작합니다. 좌석 벨트를 동시시한 잠시 후에 서쪽으로 연결을 받으십시오. 서쪽으로 여성도를 지정하고 서쪽으로 정지로 이동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카드의 nextULT agency싶을 하고싶을 하여 방구에 이쁘면 스타벌트 저희 대안한국을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승반들은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